김포 감정지구 개발을 추진한 민간업체 GK개발이 조성한 비자금은 22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. 로비를 위해 현금을 빼돌려 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추가로 비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지난 2021년 선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용역회사의 직원을 불러 도박용 칩을 주면서 강원랜드로가 현금으로 바꿔오게 한 겁니다. 환전 금액은 5억 원, 자금 세탁이 의심됩니다. 자금 융통에 나선 시기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출자 동의안이 부결된 뒤 재상정을 앞둔 때였습니다. 이 무렵 선 대표는 시장의 최측근인 전 김포시 정책보좌관도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로비 자금이 이모 전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 만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당시 시의원들에게도 자금이 흘러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정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